안녕하세요 엑스옥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진과 대기압력변동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위해 엔니스 방갈레베 박사가 발표한 국제지구과학저널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오늘 6월 30일 오전 10시 16분에 일본 지바현 남동 앞바다에서 규모 4.0 준원의 깊이는 50km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지바현에서부터 후쿠시마까지 연속 지진이 발생 중인데요. 28일에도 후쿠시마연 앞바다에서 규모 4.6, 27일에도 후쿠시마연 앞바다에서 규모 4.5, 23일에도 지바현 북서부에서 규모 4.1과 후쿠시마연 앞바다에서 규모 4.9 등이 계속 발생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정체전선이 남아하면서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와 전남, 경남은 밤까지도 비가 계속 내리겠습니다. 정체전선이 계속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면서 앞으로 당분간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기압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결국 한국과 일본의 강한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트리거,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영향을 주고 있는 장마는 저기압 시스템과 연관되어 있으며 장마전선은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의 경계에서 형성되며 이 경계에서 대기불안정이 증가하면서 많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특히 현재 많은 비가 오는 장마는 주로 저기압의 시스템 영향을 받습니다. 저기압이 형성되면 대기 중에서 상승기류가 발생하여 구름 형성과 강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장마전선은 주로 저기압 영역에서 발생하며 기압의 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의 기압 차이는 바람을 발생시키며 이는 장마전선의 형성에 이동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마 기간 동안 기압 경도력이 커지면서 강한 비와 바람이 발생합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에 영향을 주고 있는 장마전선, 정체전선은 기압 변화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압 변화는 날씨와 기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지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저기압 시스템이 한국과 일본을 통과할 때 대기압이 감소하면서 지표면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압력 감소는 지표면에 가해지는 힘이 줄어들어 지각이 약간의 상승하거나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각 내에 이미 존재하는 압력 즉 스트레스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지각 판 경계에서 이러한 압력 변화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지각이 이미 임계 압력 상태에 도달해 있을 때 외부의 작은 변화, 최근의 장마로 인한 기압 변화가 트리거가 되어 지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기압 시스템으로 인한 기압 변화는 이러한 임계응력 상태에서 균형을 붕괴시켜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장마전선과 이 같은 저기압 시스템이 통과하면 지각에 가해지는 압력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며 기압이 낮아지면서 지각에 가해지는 압력이 변동됩니다. 이로 인해 지각 내에 응력이 재조정되며 지각 판 경계나 단층선에서 응력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응력이 축적된 지각에서는 이러한 작은 변화가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어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